인건비 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이 크게 증가해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8만 8천 명이 늘어난 443만 6천 명으로 2008년 455만 8천 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충청권의 나홀로 사장은 대전 9만 명, 세종 2만 5천 명, 충남 27만 명, 충북 17만 9천 명 등 모두 56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